토트넘 우승하기 싫으면 가야할 곳 웨즐의 주구부억 밥값 디스 토트넘 우승을 원치 않으면 가야할 곳 아스널 스타 메수티 웨즐이 밝힌 런던 라이벌 토트넘에 가지 않는 이유에 아스널 팬들이 환호했다. 웨즐은 10일 자신의 트위터 페이지를 통해 팬들과의 즉석 Q&A 시간을 가졌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팬이 토트넘을 위해 불레 아니면 은퇴할래 라는 질문을 던졌다. 웨즐의 촌철살인 박변은 트로피를 원치 않으면 거기 가야겠지 없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2년 동안 단 한 번이 우승도 하지 못한 토트넘을 저격하는 발언에 라이벌 아스널 팬들은 대단히 신이 났다. 주득 35만 파운딩을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선수 아스널 이 선수의 동상을 미리 세워줘라. 메수티 웨즐 1-0 토트넘 웨즐이 토트넘을 비수했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않았다. 또 12일 오후 8시 30분 펼쳐질 아스널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플럼 원정 개막전 출전 여부에 대한 질문의 웨즐은 봄 상태는 좋고 준비되어 있다.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불행히도 주말 스쿼드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 한 번 지켜보자고 답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처하는 당식은 이라는 질문에 비난을 듣지 말고 자신에게만 집중한다고 답했다. 팀의 최고 영권,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는 웨즐은 지난 시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된 미그 13경기에서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의 선택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플럼과의 개막전을 앞두고 에스턴빌라와의 연습경기에 깜짝 선발로 나서면서 새 시즌 입지의 변화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지난주 뒤에 슬랩틱과의 인터뷰에서 올 시즌 아스널에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은 웨즐은 떠나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 자신이다. 나는 이에서 3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4년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은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황이 분명 힘들었지만 나는 아스널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사랑하고 오랜 기간 함께해온 이 플럽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런던을 사랑한다. 이곳은 내게의 집이다라며 아스널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전영지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티스 무단전제 및 제대포 금지 이메일 주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